What's Good!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x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! I'm 24x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ck 24x7 Chilling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캄보디안 드릴, 크메르 드릴, 캄보드 드릴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의 곡이냐? Young Spider의 곡이죠. No One Can Replace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Young Spider 이 래퍼가 크메르 음악신에 이제 드릴을 본격적으로 갖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참 저는 이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해요. 남성적이고, 뭔가 강인함도 느낄 수도 있고, 뭔가 절제된 느낌도 있고, 뭐 굉장히 좀 다양한 매력들을 가진 음악 장르인데, 아직까지 이 캄보디아의 드릴 음악을 갖고 온 아티스트가 Young Spider랑 Bros La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빨리 이 드릴을 가지고 뭘 좀 했으면 좋겠어. 디드웨이도 있고, 반다도 있고, 빨리 좀 퍼져서 이 음악신에 새로운 흐름을 바꿔놔야 된다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? Yeah, okay. Let's get into it.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? I don't know. 음~!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게 남성적인 느낌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랩 돕하다 가사 이해하지 못해도 톤 자체가 돕해 확실히 이 드릴을 본격적으로 좀 많이 만들 모양인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이전에 냈던 곡보다 더 세론됐어 제가 알고 있기로 영 스파이더가 캄보디아 랩 게임의 드릴을 처음으로 가져온 래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 스파이더는 No One Can Replace라는 곡을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마치 어떤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생기듯이 플래그십을 딱 꽂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짱이다 내가 여기서는 전문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들었던 곡보다 랩이 플로우 같은 게 더 세련됐고 더 오리지널리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릴 음악이 진짜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연극 래퍼들만 이제 알고 즐기던 그런 음악이 아니라 진짜 이제 전세계로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트렌디함을 나는 쫓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래퍼들은 이제 드릴 음악은 어쩌면 그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음악 장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드릴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예전에 영국 구독자분들한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의견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줬어요 드릴은 힙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국 음악생에서 자생적으로 랩 음악에서 발생된 음악이 그라인과 드릴이 있는데 그거를 힙합의 범죄에 넣는 거는 자기네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힙합이 아니라 드릴이라는 독립적인 음악 장르로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힙합이라는 음악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안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확실히 이쪽으로 좀 더 자리를 잡아서 자신만의 어떤 캄보디안 드릴?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秒 Pik우즈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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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튼 heureRem Octave